어디를 내려놨다는거죠? 어디를 내려놨다는건지 아까 왼손 한번 내려놓은거 같은데요? 왼손 한 번쯤 내려놨어요? 그거 말고는 없는거 같아요 소리를 위해서 타고나신 분 같아요 한 소절 한 소절이 정말 많은 연극 끝에 나오는 소리 소리의 예술을 그냥 보는거 같아서 굉장히 감상병을 고룩지게 해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김기태씨 어떠셨어요? 제가 워낙 좀 이런 뮤지컬 느낌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입 벌리고 한 것 같습니다 정웅씨한테 많이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들고 계신 마이크가 검같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셔가지고 뭔가 막 개인거 진짜 배인거처럼 정말 배얘서 많이 풀어준거 같은데요 이렇게 빼고 하하하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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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